11기상 4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탈모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하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상인이었고 한 사람은 학자였다고 합니다 이 두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배에 싣고 아주 머나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상인이 어느 날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 재산이 더 크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학자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자들보다도 자신이 가장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배가 큰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폭우였는지 이 배가 파손이 돼서 침몰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아서 이제 마을로 향해 들어가던 두 상인들 이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학자는 이 어린아이들을 모으더니 이 그곳에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전과 같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여기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네 인생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만 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났던 이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손실을 좀 보겠지만 비록 힘들겠지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황한 나머지 오히려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아들 중에 루오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자 이 루오보암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때 이 각 지파에서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루오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대야 10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루오보암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3일 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과 같이 활동했던 원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역대야 10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오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였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할도록 고노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지금 원로들은 사랑을 베풀러 그래서 그들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루오보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요 역대야 10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긁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가책직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은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어미 꾸짖고 공포정치로 그들을 다스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루오브와 애석하게도 이 젊은 신하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들에게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들은 아주 크게 낙심하게 되었고요 결국 루오브와함을 떠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루오브와함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이 현몽하지 못했던 루오브와함의 그 대처로 말미암아 결국 민족 분열이 일어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제혜롭게 활동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어느 날 예구방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이 바로가 꾸었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구 모은 땅에 이제 7년간의 큰 풍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전의 그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단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극심한 흉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르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애굽왕 바로는 아주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오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감옥에 갇혀 삶을 살아야 했던 요셉 그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애굽 오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지혜라는 것은 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다 각기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전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얼마든지 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환경 그리고 또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자라나기 위해서 훈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많은 경험들을 터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빅팔이 다 세워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살아본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간접적인 경험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책을 살펴보면 이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에 살아왔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요 또 때로는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때로는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1편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외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야외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지혜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하면 어떤 인물 떠오르시나요? 많은 인물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을 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학부모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이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에 보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교회에 보내서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러한 선택의 고민들은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또 입시가 다가오게 되면은 더욱더 갈팡질팡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 아이들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지혜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인정하는 우주과학자 정재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이 포부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서른 살에 미국에 넘어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역곡절 끝에 테이코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의 직원으로 뽑혀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7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한 이 챌린저호가 발사한 지 73초 만에 이 봉중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무리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챌린저호는 고체 연료 누출 방치 장치의 결빙이 있어 그것이 폭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 회사가 개발해였던 이 열 조절 장치가 해법으로 해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2003년에 지구로 돌아오던 우주 안복선 콜롬비아우가 폭발했을 때도 그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장로님에게 어떻게 이 저명한 과학자들조차도 풀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느냐 물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장로님은 새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는 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그러한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던 솔로몬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주위 여러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혈연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혈연 동맹을 맞아서 이제는 서로 가족이 되었는데 그것을 침범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로 인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애국에서 병고와 말을 많이 수입을 해서 이 국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국력을 키웠을 때 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불을 축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외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겉으로는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혈형 동맹을 매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요 또 군사력이 높아지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을 추척하면서 이제는 아주 호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속 안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결혼했던 공주들은 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열한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를 떠남으로 야외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외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뜻을 돌이키고자 세 명의 가시를 두게 되었는데요 하다시라는 가시와 루손이라는 가시와 여로보암이라는 가시를 두어 평생 그를 대적하게 합니다 열한기상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루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은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아주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내 나라 내 백성이 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을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러한 일조차 하면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솔로몬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강한 나라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고대 노동과 또 피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았던 솔로몬 그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자 세 명의 가시를 주어서 평생 그를 괴롭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주 근심과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단지 유익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 본질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갔을 때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이 본질 안에 우리 자녀들을 끌어와서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기와 영광의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거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용훈 대표 조정회장님 또 우리 황선욱 단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목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부의 기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아버지 안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굴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봉 분단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교지에서 열심히 성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